내일도 어느 편의점에 가도 다 있는 제품이잖아요? 딸기 맛도 있고 땅콩맛도 있고 제가 입 찍어다 하고 무지도 크림 문제는 크림인 것 같아요 약발성 아브라포 엑스 크림 전체가 우리나라 다 그런 것 같아요 흑이야 한 번 모습이 신돌이 샀다고 했잖아. 만졌을 때 총팡부터 허석거린다는 느낌이다. 고기와 다르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거든요. 집에서 한 번 식빵 두 개 밥공기를 한번 해보세요. 얘는 곤두가 되고 스쳐주지 않나요? 난 고기 예쁘잖아. 이번에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. 원칙팩이라고 해가지고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필리핵이 굉장히... 고급스럽다고는 느껴지지 않고요. 좀 알코올 향이 낫다고 하는데 고전은 오래 하려고 하는데. 고급스럽게 도착을 하는 점은 좋아졌어요. 애는 항상 motivating. 아직 없으세요. 고급은... 예. 아 그래서. 할 수 있는 날이 먹더라고. Start. 안녕